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에 없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메 세상이 그들을 미드하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로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오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첫 절인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린 것은 바로 주신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바로 내 것이며 내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제자들은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선택되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을 붙잡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느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를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이후로 하늘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의 원래 있으신 그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 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그들을 그냥 놔두고 아니면 그들을 그냥 가르치시고 돌보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늘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형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로 내가 그들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역시 세상 가운데서 미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이니이다 예수님께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것 내 것은 누구나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가 세상의 것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세상에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 미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라고 그들은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보다는 좀 더 쉬운 믿음 생활을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님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활 세상을 이기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17절과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을 또 보시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함은 바로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쓸려가지 않도록 너 자리에 단단히 믿음의 다리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로서 구분된 자로서 남아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게 되면은 진리로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의 두 가지 다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을 구분하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그 대속제를 지신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고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얻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함의 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함이 나에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은 이미 우리가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얻는 거룩하다 의롭다는 그 칭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어버릴 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룩해 놓으신 그 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의, 종교적인 생활,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더 나은 을을 얻겠다라는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홀로 남겨두시면서 그들을 그냥 홀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는 그들을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대속제를 지셨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는 존재라는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의롭다 치감을 얻는 자라는 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감고 드럽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층함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다는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에게 구분된 자 거룩한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전두하가며 그들을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감고 드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감고 드럽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